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쌍용건설이 분양한 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수천 대 이래 경쟁률로 대박 청약을 기록했습니다.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규모 물적 완화로 인한 분양가 책정이 수월했다는 장점과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없이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최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리모델링 분양 시장에서 29가구 분양이 대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쌍용건설이 분양한 국내 첫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수천 대 이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.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송파더 플래티넘 일반 분양 29가구 모집에 7만 5,382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2,599대 1을 기록했습니다. 299가구였던 이 단지는 수평 중측을 통해 328가구로 새롭게 지어집니다. 평당 평균 분양가는 5,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인 서초구 레미안 원 베일리 다음으로 높습니다. 그럼에도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는 29가구 분양이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.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. 29가구를 분양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후 분양권 점유도 가능합니다. 분양가 규제를 받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보다 분양규모를 줄여서라도 제값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이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 29가구만 분양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래간만에 공급되는 강남 송파권의 신규 아파트라는 점과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끈 것 같습니다. 또 향후에는 리모델링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29가구 미만의 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보여집니다. 뉴스토마토 최용민입니다.